ㅋㅋ 왔어 깨달음이 왔어요 깨달음이 왔다 뭐? 지금의 경이 오면서 어떤 깨달음이.. 칠 수 있다면 자신감? 그 다음에 힘을 씹는 건가? 왜? 아 근데 아직도 힘이 많아가지고 아 힘을 졸여야 되는데 와 아 아 아 아 아 히트 히트히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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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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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차 있는 거 2차 1 벗가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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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ro Й 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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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ㅋ